아펙스 코리아 총괄 상무 정호윤 캠피니언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펙스는 나아가 구동 관련 종합 컴포넌트 회사로 발더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 및 생산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찬사와 만족을 드리는 아펙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아펙스 제품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서브모터용 유승치자 정밀 감속기 제품입니다. 아펙스는 고토커, 저소음, 고정밀의 감속기부터 경제용 감속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이즈와 모델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적용 장비로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각종 노보 산업, 자동화 물류장비, 공작기계, 자동차 산업 분야 등 자동화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AGB 및 AMR 전용 감속기입니다. 휠 드라이브 및 겔트 플레어와 같은 높은 레이디알 하중이 요구되는 설비에 최적화로 설계된 제품으로서 서브모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모터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AGB 및 AMR 장비에 당사 제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디스크 타입 커플링입니다. 아펙스는 자동화 설비의 필수 컴포넌트인 정밀 커플링 시장 진입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정밀 커플링 전용 생산 공장을 완공하여 1단계로 2024년부터 디스크 타입 커플링의 대량 생산을 시작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디스크 타입 커플링 출시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으로 엘라스터머 커플링과 벨로즈 커플링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커플링은 고토코와 고속 회전에도 적합하며 주요 적용 장비로는 다양한 종류의 CNC 머신, 프레스, 사출 성형기, 유학기기, 직견 로봇, 물류 설비 등 다양한 동력 전달 장비에 적용됩니다. 본 제품은 넥앤피니언 제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에서 모듈 1의 초소형 사이즈로부터 모듈 12의 대형 사이즈에 이르기까지 양산하고 있으며 품질은 일반 정밀급부터 초정밀급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각종 산업 로봇의 주행 설비 및 견출이 노다, 자동화 물류 1승 설비, 다양한 종류의 CNC 머신 및 네이저 커팅 장비 등 정밀 기계 산업 분야의 주행 및 이송용 설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데모 설비는 스마트 윤활 시스템으로서 공장 자동화 장비의 필수 요소인 자동윤활 시스템입니다. 자동윤활 시스템은 장비 구동 시 최적의 윤활 양을 즉시에 공급함으로서 기구부의 마찰과 마무를 최소화하여 장비 수명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셋 컨트롤러 및 PLC 제어 모드가 가능하며 최대 40개의 윤활 포지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품은 초대형 사이즈의 서브모터형 유승치자 정밀 감속기입니다. 아펙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밀 CNC 가공 설비와 우수한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소형 감속기부터 초대형 감속기 시리즈 에르기까지 고정밀, 고용량 감속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초대형 감속기는 아펙스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